안녕하세요. 똑소리나는 기장실무비법의 5분특강 남미숙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한의원 수익금액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한의원 수익금액은 저희가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본인부담액을 올별로 정리하는 부분인데요. 이게 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중복금액이 있기 때문입니다. 중복금액이 뭐냐면 저희가 병원에 진료를 갔습니다.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합니다. 이때 이 본인 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건강보험공단의 수익금액으로도 뜨고 그 다음에 국세청 홈택스에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금액이 떠 있습니다. 그러면 한가지 진료 수익금액 가지고 두번 뜨기 때문에 이거를 중복금액이라 하는데요. 먼저 이제 가장 작성하기 쉬운 부분부터 작성을 진행을 합니다. 그러면 국세청 홈택스 자료를 가지고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급여 중복이라든가 이런 중복금액에 대해서는 한의원에서 자료를 정리를 해와야 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내를 진행을 하고요. 이제 애시자료를 확인을 해보면 먼저 신용카드에 대한 내용을 먼저 정리를 쭉 합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오는 공단 부담금, 본인 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중복금액을 월별로 리스트를 받아서 거기에 작성을 하는데요. 여기에서 이제 비보험금액에 대한 확정을 할 때 이제 중복금액은 빼고 그 다음에 다른 수익금액, 가상금액은 더해서 카드 매출에 대한 부분을 수익금액을 확정을 짓습니다. 다음은 자동차 보험 회사별 청구 내역을 정리를 하는 내용인데요. 이제 자동차 보험은 보험 기관사가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매 연초가 되면 사업소득, 온천징수, 용수증을 요청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요청자료를 가지고 당의 기관별로 품목을 쭉 적어서 리스트를 작성을 하는 부분인데요. 이제 애시자료를 보면은 이제 기관명에 해당 회사를 쭉 기록을 한 다음에 직전 연도에 진료했던 부분을 옆쪽에 한쪽에 또 기록을 해 줍니다.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소득, 온천징수, 용수증이 이제 입금된 부분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입금된 부분을 모두 단기 진료분으로 기록을 해서 회사별로 쭉 정리를 해놓고요. 그 다음에 3.3% 해당된 부분도 반영을 해서 기록을 해놓고 다음에는 저희가 11월, 12월에 진료된 부분이 사업소득, 온천징수, 용수증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. 그러면 별도로 청구분에 대한 내용도 작성을 한 다음에 저희가 자동차 보험 수익금액에 대해서 확정을 짓는데 직전 연도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직전 연도 수익금액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빼고 단기에 진료를 했는데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수익금액을 가산을 해서 자동차 보험별 회사 정리를 매출을 확정을 짓습니다. 그 다음에는 저희가 총 수익금액 정리인데요. 이제 건강보험공단에는 연초가 되면은 연간 지급 통보소가 떠 있습니다. 그럼 그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가 받는데요. 그 다음에 이제 12월 진료했던 부분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익금액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진료한 내용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먼저 건강보험 해당된 부분은 수익금액을 확정을 하고 자동차 보험 확정하고 그 다음에 일반 수입에 대한 내용을 확정을 지어서 총 진료비에 대한 금액을 확정을 짓는데요. 이때 이제 일반 경비에 대한 부분도 모두 입력을 진행을 합니다. 그 입력한 자료를 가지고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을 진행을 하고요. 의료업자 검토표와 검토 부표를 작성해서 국세청에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의원 수익금액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